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채프로님께서 남부지역의 낚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12월 31일 22년도 마지막 날에 미시시피주에 있는 빌낚시라는 곳에 가서 십스 헤드, 한국말은 양머리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낚시를 다니고 있는 채프로입니다. 저는 버스덤에 있는 보나기님의 낚시 파트너고요. 올해 2022년도 12월 31일 날 마지막 돌봄 낚시를 나와서요. 오늘 미시금낚시하는 데는 빌낚시 DCC이고요. 제가 낚시를 돌봄을 잡아가지고는 마지막 2022년도 돌봄 낚시의 대미를 방식한다고 합니다. 방금 한마디로 올렸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그냥 허킹해서 올리는 건 못했고 그냥 잡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24인치짜리 오늘 아침에 잡았습니다. 금방 한 10분 전 이러한 낚시를 갖다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몇 마리나 잡을런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이게 24인치 알겠습니다. 야 제가 한마디 지금 돌봄 방금 낚았습니다. 오 진짜 크다. 야 이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더 크다. 오 대박. 2022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야 이거 더 크다. 야 이거 진짜 크다. 와 이거 뭐. 와 이거 진짜 크다. 야 이 놈들이 다 어디 갔다 나온 거야. 야 이거 진짜 크다. 야 이 놈 진짜 크다.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잡은 거 맞어. 횟감. 자 맞어요. 이게 라이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요. 지금 이게 한 20파. 오늘따라 정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한 65도 이 정도 돼요. 날씨가 푸근해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안개가 좌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잡은 고기 2마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은 고기 2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아 아까 잡은 거구나. 그냥 나. 날 싹nut 안가 about. 날krевой getting the top for once in the day.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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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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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게 부대지개예요 이게 지금 상표가 어디야? 형수기표 형수기표 대박 내가 옛날에 한번 먹어봤지 저거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예 아트란타 동남부에서 이런식으로 낚시하며 이런식으로 쉴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간 3시 30분 길낚시 미시시피입니다 안개가 점점 너무 짙게 드리우고 있네요 오전에 잠깐 입질받고 그 이후로 그냥 전무한 상태예요 이렇게 2022년도 마지막 낚시는 이것으로 종료 종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원하시는 모든것 더 이루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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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